2월 24일 일본 규쇼 구마모토연 아마쿠사에역 근처의 규쇼 나가사키안 남사부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규쇼 지역의 대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지진을 살펴보면 2월 6일에 일본의 규쇼 구마모토연 아마쿠사에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틀 전인 2월 4일 규모 3.6과 3.0의 두 번의 지진이 이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규쇼 구마모토연 아마쿠사에역의 지진은 흔치 않습니다. 작년에는 1년 동안 3번 뿐이었는데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쇼 구마모토연의 아마쿠사에역 군발 지진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작년에 보면 규쇼 구마모토연 아마쿠사에역에서 3월에 두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최근 중앙구조선 라인으로 규쇼 지역에서 시코쿠섬과 관동지역으로까지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규쇼 구마모토연 아마쿠사에역에서의 지진 이후에 도쿄에서 10월 초의 규모 6.1의 수도지카 지진이 있었고 동북지역 아우무리연에서 진도우강, 규쇼 가고시마연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규쇼 구마모토연 아마쿠사에역에서의 지진 이후에 큰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규쇼 구마모토연 아마쿠사에역에서의 지진 이후에 이상진역이 일어난 후에 호쿠시마에서 진도우약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아마쿠사에역 근처의 나가사키에서 2월 24일에 또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최근 규쇼 수완호세지마의 화산폭발과 아소산의 폭발 가능성을 일본기상청에서 경고하면서 규쇼지역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규쇼 가고시마연 방어와 치여가 10만 마리 떼죽음을 한 일이 있었고 그 규쇼 가고시마연에서 2월 23일에 두 번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규쇼 효과나다 해역에서 여전히 간헐적인 지진이 계속 발생 중이고 규쇼 구마모토 지역도 독하라 분발 지진 이후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동북지역의 지진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월 26일 토요일에도 후쿠시마연 앞바다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18일 미야기연 앞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 발생을 시작으로 하여 시작된 동북지역의 지진이 하루 뒤인 19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진 그리고 21일에는 미야기연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 그리고 22일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두 번 연속 지진 2월 23일에도 동북지역 이와태연과 아우모리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4일에는 미야기연 앞바다에서 규모 4.2의 지진 그리고 25일에도 미야기연 앞바다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18일 미야기연 앞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동북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